근데 서울에서 싣고 왔는데 어디 휘해술 한 번도 안 걸렸잖아. 아니 여기 오는데 하나도 휘해술 들리지 않고 왔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니 시간 동안? 그니까. 오자마자 화장실 때 비었어. 내가 왔을 때 우리 명부라 씨는 전립선이 너무 좋아. 아주 강력해. 강력해. 부서기의 전립선이라고. 이게 엄나무. 이것도 이제 싸먹기도 하는데 이따 고기 싸먹을 건 있고 통으로 놓으면 너무 거치니까. 이거는 비빔밥 이렇게. 이런 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어머 세상에 왜 일을 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진짜로. 물에 손 안 담글 거 같이 생겼는데. 거죽. 거죽. 가죽나무. 가죽나무. 너무 맛있다. 너무 안 사는 게. 아니 아니 아니. 이 산채. 산채는. 이거 많이 해가지고. 응. 저녁까지 내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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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 산채는. 밥보다. 3일치. 아니야 아니야. 산채는 밥보다. 나물이 많아야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밥이 3이고. 너무 많아. 밥이 3이고. 나물이 7이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불안해. 아니야. 여기 있는 내내 산채나. 저러시투미. 나를 믿어주세요. 응. 믿을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거기 채취한 버섯. 표고버섯. 진짜. 표고버섯. 아무래도 3일 내내. 그리고 여기. 산채용. 비닐합스에서. 진짜. 표고버섯. 눈물 날라. 너무 고마워서. 좋아서가 아니라. 3일 동안 좀 걱정돼. 아니요. 자. 수주 하나 주세요. 양이 너무 많아. 안만 안만. 먹새 돌새 밤새 다 불러야 돼. 아냐 아냐 아냐.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걸 조금. 양념장에. 나물에 간이 별로 안 돼 있어서. 양념장을. 근데 양념장 색깔이 독특하다. 아까 우리. 리오하고 내가. 이거 했어요. 양념을. 양념을. 수제 양념을. 아침. 일찍부터 왔다 그러더니. 이거 하셨나 봐. 리오가. 한 끼리 많이 늘었더라고. 뭐 이 일이야. 잘난 쪽도 많이 늘었더라고. 우후후후후. 다. 뭐 이 일이야. 더 살이 더. 진짜 밥은 조금이야. 그러니까. 밥알이 고픈데. 아냐 아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아 그럴까요. 산채빔밥은. 일단. 막 이렇게. 나물이 많아서. 좀 거칠거칠 해줘야 돼. 여기가 지리산 산장이다 보니. 저건 아니고. 이거 붙잡으라고 있는 손잡이에서. 깍수 잡고 있을게요.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응.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드리면. 틀림없어. 찰떡되는 개떡. 응. 이건. 골. 제주산 골. 이걸 발랐어요. 응. 아. 이렇게. 응. 개떡과 찰떡이 만나서. 어. 먹어봐. 개떡과 꿀이 만나서 찰떡이 되는. 아. 드셔보시라. 아니 먹으쇼. 감독님. 저 먹을까요? 아따. 나 먹방에 자신 없는데. 아니 해봐. 면치기. 아름답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험악하게 먹고 있더라.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 이미지가 좀 우아하잖아. 응.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을게요. 응. 으음. 어이 맛있겠다. 이게 진리산 쑥인거죠? 참쥐름. 응. 응. 참쥐름만 있으면 돼. 참쥐름.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혁은 쑥 아니지? 아. 니오가 직접 여기서 닦고. 응. 참쥐름. 한바쿠. 으음. 어. 아니 진짜 쑥쌍해. 대쑤. 쑥. 쑥 향이 굉장히. 안아낀다. 고소하게 나. 논담 아니고. 진짜 리얼. 진하죠. 응. 이렇게 하니 쑥이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육구라고 만나서 그러나? 이게 포소하네. 대쑤.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우아하게. 대쑤. 일단 겟떡을 먹을 때는. 입을 벌린다. 응. 입을 벌린다. 입을 벌린다. 그 다음. 명모라니가 우아하게 벌린다. 그 다음.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쑤셔넣는다. 그 다음. 그 다음. 참킨다. 시만 쑤셔넣는다. 원래 숫게떡 하나를 먹으면. 하나가 둘을 부르네. 그만 먹어 인제. 디저트 이제 안 돼. 많 buildnutť. 네 집 자식이 맛있게도 먹네 덤벼 숟가락이 없어 이거 이거 안 쓴거야 아 진짜? 나무 숟가락이 없지 야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근데 아까 밥이 뭐 많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감췄어 밥이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감췄어 한 숟갈 듬뿍 떠서 야가다 이거는 진짜 있잖아 야가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 일단 먹기 전에 입을 먼저 벌리지 마라 아 그래 앞에 가서 벌려 앞에 가서 일단 한 숟갈 뜬다 그리고 입을 그 다음에 벌린다 우아하게 그런 다음에 깨문다 오케이 오케이 에이 알았어 빨리 식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거 어때요? 엄나물? 콩나물? 응 뭔 나물이야 뭔 나물이 이렇게 많아 응 음 조기 중 음 아니 진짜 맛있다 그래 거봐 나물이 많아야 된다니까 한 입 더 먹어 볼 그래 나물이 근데 잠시 잠깐만 어 얘는 뭐예요 얘는 새로 나온 거 같아 김 김치 이걸 하나 얹어 아예 겉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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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흑돼지로 샀어 여기서 약간 고기 향이 나는 거 왜 그러지? 아 내가 했잖아 고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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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했잖아 고살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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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어 표고버섯 그쵸? 우리 명고라씨가 막상 얼마 안 먹더라고 지금 안상 고기 향이 나 됐지? 고살때문에